아 왜 같은 방에 이거 그분 있나? 아 또 이러네 또 또 또 또 시작이야 하나 둘 셋 야 아 안돼 아 안돼 잠시만요 시즌이 초기화되면서 다들 재로부터 시작하는 타로코프 생활 고인물이던 유비던 가리지 않고 스캐브 모드를 자주 애용하게 되실 텐데요. 그런데 우리 브로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시즌 초 스캐브 매칭 너무 느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아주 도움되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바로 기어 부스터. 게임 실행 전 기어 부스터를 작동해서 타르코프를 선택하시고 가고 싶은 서버를 선택하신 뒤에 부스팅을 진행해주세요. 그러면 짜자잔 미 서버핑이 얼마? 130에서 140이 나오죠. 이 말은 즉슨 굳이 불편하게 아시아 서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서버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어느덧 기어 광고를 여러 번 했잖아요. 여러 후기들을 보니까 타르코프로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미 동구나 유럽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시고 있다고. 미 프로 게임 팁 TSM도 사용하는 이 기어 부스터. 지금 바로 쾌적한 게임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최고 최고 최고. 가자. 어 뭐야? 시작하자마자 5초만에 싸움으로 한다고? 신고 말엽다. 그죠? 저거 설마 그건가? 랜덤 납치? 어 그건가? 그걸 수도? 랜덤 초대. 어 야 잡았다 들어왔다. 바로 그. 여러분 농담 같죠? 진짜 있었던 얘기. 제가 옛날에 그 저희 운동하던 예중에 탈인간급을 본 적이 있거든요. 진짜 좀 다르긴 해요. 진짜 진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. 된다. 이거 핵인가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제가 더 이야기하면 채널이 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합니다 난 재수 학원 다닐 때 친구랑 학원 제국 피시방 갔다가 목욕탕 가서 자려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엔토배검이었어 신고하죠? 야 왜 이렇게 반동을 못 잡겠냐? 슬퍼했네 슬퍼했네 오른쪽 오가씨가 수류탄 모션 수류탄 모션 왜 이렇게 짜치냐? 너무 구린데? 옛날 모션 좋았는데 왜 바꿨어? 오버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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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 시즌 피킹할때 너무 느려진거 같애 기존보다 더 저 벡터거든요 벡터랑 싸워줘야될까? 너무 무겁다 가방 버리자 이거 리그 버리자 너무 무겁다 왜? 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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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2층도 있다. 왼쪽 2층도 있다. 개 빠꼬스네 오래감봐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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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소리 하다있어 아우 씨 아... 붕어벌이 터트려버렸네 뭐야? 제트야? 내ключ실 수 있는데 전복 날이 덮어버렸어 마카롱 육캡인데? 너가 지금 쟤한테 총알 쏘는 거 아니야? 이 30mm가 비싸다고요? 뮬에다 트림하듯 꼬다. 채팅방에 탈코 플립 뜨는 거... 나 그거 안해. 와 뭐야? 어디야? 조명인가? 조글라 백발 백중이네. 8만 2대 맞힌 거 맞죠? 조글라 백중이네. 비쇼베 두 개. 그리고... 조글라 백중이네. 저거 풀무장 하나 띄는 거 봐라. 조글라 백중이네. 조글라 백중이네. 조글라 백중이네. 조글라 백중이네. 이거 못 보긴 했는데... 이거 비 elect으로 들어간 거 아냐? 하나는? 어 뭐야? 야! 아! 몸복이야! 잡았어 오! 아! 아 씨, 조잡다 오! 쉿! 호... 오! 와... 야, 오랩 방탄의 차이가 이만큼 크구나! 올해 고트네... 일단 비숍이 하나 있고요, 요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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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m 셋... 아잇 아잇 스케어 왜이렇게 선을 넘어? 밖에 시체팜이? 아잇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아잇 지금 먹다가 뒤져요 아잇 씹고 아잇 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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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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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래 어이C 아니 유저야 이것도? 스캐브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아 나 탄창 어디갔어? 와 오오오오오~~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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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recordings 다 해주겠는데? 오앗! 으악!!! 으으! 으으으으으으앙 STUDY 융 fest 으아! 으으으아아아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똥들아 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비하고 나가야 돼 지금 시하러 가자 정비하고 가야 돼 왜냐면 옆에 우리가 봤잖아 머리동 쪽으로 들어간 예도 있었거든 방에 시체 있었지 맞아요 깜빡할 거 이거랑 가전팀인가 하나 부대기인데 이거 두개는 챙기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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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 치고 자 자 방법이 없다 자 못 먹는다 이거 니들이 좀 먹고 왔냐 시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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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왼쪽으로 감을게요 이 앞에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총살 많이 내서 2, 3, 18 불 켜져있어 야 이거 터내가 웬만큼 지독한 애가 아니네요 2, 3, 2, 1 식감 1, 2, 3 1, 2, 3 2 카카오 카카오 10원에는 안 보이고 바로 나갈게요 탈취 GG G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